안녕하세요 다둥이차 2번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레이 럭셔리 모델입니다. 럭셔리 패밀리 모델이구요. 이 차 가격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 제가 730만원 해드립니다. 730만원. 키로수가 좀 10만원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어있고 럭셔리라서 버튼 시동이 달려있는데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 편하죠. 박스용카라 가지고 시야가 SUV처럼 넓은 연습용이라든지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흰색이라 많이들 찾는 색상이죠. 좀 이따가 파란색 제가 하나 갖고 온거 있는데 비둘기색 제가 하나 찍어 올릴겁니다. 그건 이거보다 싸요. 이건 럭셔리에서 이정도 나오고 보통 형성되어 있는 레이 가격이 한 500에서 600 사이 보시면 됩니다. 500에서 600 사이 보시면 되고 키로수는 조금 더 이거보다 있는 것들이겠죠. 연식은 요정도. 요거를 꼭 비교 참조를 하셔가지고 고객님들 어디 다른데 가서 허위 매물이라든지 안 당하셨으면 좋겠구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금 사진도 아직 안 찍어놓은 상태에요. 우리 상품화하기 된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먼저 구독자님들이 먼저 보시는 겁니다. 메리트가 있는 거에요. 보시면은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구요. 타이어도 양호하고 점차적으로 깔고. 점차적으로 깔고. 이 역시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튼 시동이 달려있죠. 버튼 시동. 버튼 시동 달려있구요. 네비하고 후방카메라를 싸절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네비하고 후방카메라를 싸절을 달아놨고. 킬로스. 킬로스는 8만 7천 8백 27킬로 입니다. 매일 열선이. 여기 핸들 열선이 있고. 열선이. 밑에 여기 여기 여기. 16년식이라서 이 어떤 시트 상태나 이런 컨디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열죠. 이쪽은 이렇게 열고. 저쪽은 역시 레이쿠스. 와. 이런정도 더 넓어요. 그래서 레이쿠스가. 여기가 이제 슬라이딩 이 식으로. 오른쪽으로. 어. 좋네요. 아. 이 고객님들 중에서. 하부를 좀 찍은 영상을 해서 좀 올려달라고. 많이 이제 부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여기. 밑에서 하부를 다 보고 오는 거거든요. 보고 오는 거거든요. 영상도 찍고는 싶습니다. 좀 핑계를 대자면. 바빠서. 그렇게 되면 영상이 매일같이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좀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좀 힘든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문의 주셔도 되고. 오셔서 직접 보는 게. 영상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오셔보시고. 오시면 밑에 이렇게 떠드릴게요. 떠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직접 오시기 제일 좋습니다. 저랑 같이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이 좀 발견해가지고. 또. 담가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출고가 되는. 고런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오늘 제일 베스트고. 이제. 요런 차들 제가 많이. 이제. 찍어가지고. 오늘 주말인데. 아이들이랑 놀지 못한 건데. 제 개인사장이긴 한데. 주말도 반납하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노력을 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채우도록 하고.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은. 좀 더. 좋은 영상.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더. 찍어서 올려볼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많이 좀. 구독자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2016년식. 네이. 럭셔리 모델. 소개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가격 730만원입니다. 733만원이고. 신세. 럭셔리 모델입니다. 제가 판매하고 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